이맘보 걷기 다이어트 오늘은 함영수목원에서 걸어보겠습니다 동생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휴관일 및 관람 시간이라고 야 이런거 이런거 다 들어간대 조심해라 오오오 꽃꽃 부산에 이래 좋은데가 있었다니 오대산인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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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 수목원이라 역시 들어가는 곳에 꽃들이 다릅니다 관리사가 있겠죠 꽃관리사가 관리를 하겠죠 어 초록초록합니다 이것이 무슨 나무죠? 러티나무 아 러티나무 확실한가요? 네 여기 러티나무라는 명절입니다 아 네네네 아껴없이 주는 나무 수피아 여기는 수명 함영수목원의 캐릭터 수피아입니다 수피아 올리 gerekiyor 알프 카카오톡 갈대가 많네 조칼나무도 조칼나무 음악 랩에 쫄깃하게 만듭니다 랩에 쑤쑤 오렌지 와우 로봇 발음 우리는 간식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식타임! 간식타임! 간식타림을 맞추는다. 간식타임을 dues서 간식타임을 받아먹는다. 간식타임을 맞추기 바람다. 간식타임을 맞추기 바라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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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는 틀 슬구와 나무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틀 슬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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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틀 슬구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틀 슬구와 나무의 나무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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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유천นะคะ 설탕 양념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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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예쁘다. 나름 이러면 또 방송 중이잖아요. 네, 방송 중이잖아요. 이곳은 예쁘네요. 여러분, 지금 파이베끼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여름은 지금 파이베끼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베끼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